아니 저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 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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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위에 위에 뭐 있어요? 소리 커서 소리 커서. 이번엔 한 번에 잡기 한 번에. 자 첫번째 게임은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공기. 하나씩. 저녁적인 초보의 일당. 저라면 센터 복수입니다. 자 하나씩 할게요. 아니, 저 이상해. 아, 저 이상해. 제형, 제형, 권리 후보 유력합니다. 너무 색깔이 좀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어 나쁘지 않은데? 밸런스가 무너지면 아 정국이! 에베레스 좋아? 에베레스 좋아? 나태할 경우 없는거에요? 저희 때 반칙이 있었거든요 이거 반칙이었습니다 다시 해야지 무너지면 뒤에 끝이에요 끝을 째 끝을 째 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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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해! 이 정도면 하나하나 잠깐만 잘해요 밸런스가 좋지 않아요 아! 수관! 수관은 일단 장판부터 올라와 있어요 아 왜 왜 왜 왜 장판 좋지 않아요? 야 이거 게임 끝날 수 있을지 세형제 자 레스 고 딸기 공개 해도 돼요? 딸기 공개가 뭡니까? 딸기 공개는 또 뭐예요? 뭐야 그게 딸기 공개 딸기 공개는 뭔데? 3년 오늘 안에 가나? 아 진짜? 자 그럼 연습팀입니다 아니 연습 아니에요 어 일단 일단 통과 자 이게 이게 방석 필요 없어 방석 아 진짜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진짜 이렇게요 와 야 야 야 이거 마치 고른 냄새처럼 포미러를 썼는데 아니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으면 치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 여기가 지금 자 보세요 지금 몇 단이었죠? 자 1단 다예요 1단 다예요 아 할 수 있어요 정도 어 지금 좋아? 아 1단도 돼 좋아 좋아 자 2단 2단 아 좋아요 안정적이에요 스웨이 있네 스웨이 오 겠다 있었어요 오오오오오 아 부분이 있었어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슈트 지금 상황으로 1등 아 반응된 게 너무 먼저 어? 아 상당히 못하냐 어? 아 반응이 너무요는데? 자 알ケ엄이 재운이 아닌가 와 아 Bedank가 돼 야 자 우리 큰일 났다 자 자 자 오오 какой 이거요 상머리하지 않냐? 당하지 못하면 웃기기만 하자 공기를 던지면 공기가 안 보여 나 지금 홀씨 아니에요? 맥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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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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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뭐 있어요? 위에 공기를 보고 있어요 위에 공기를 보고 있어요 헤딩 반칙이에요 왜 이중 안 해주셨어요? 왜 이중 안 해주셨어요? 그렇지 안정돼 안정돼 그렇게 하나도 돼 1등인데 1등이래 2등이래 3등이래 3등이래 안정돼 자 2등이래 너무 traz다 1, 2등 나올 것 같아요 1, 2등 나올 것 같아요 진작합니다 일단 깨자 일단 못 깨자 조용해라 윤기 형 진짜에요 지금 저 저 저 저 그래 그래 아 아 아 이렇게 못하니 처음 봤을 때 갈게요 오케이 이거 진짜 좋다 3단 진짜 진작 진지하게 하긴 하고 왜 봐 마지막에 이걸 다 성공하면 이긴거에요? 아니 성식 3년이 아 그냥 2명까지 있든지 그래 13년이 뭔데 그냥 너 생각 안해도 돼 손이 작아가지고 손이 작아가지고 다시 잡는데 오 뭐냐 몇 팀 다시다 아 10년 한 번에 안갑니다 오 가자 가자 아 맞다 1등 1등 나올 것 같아요 아 어렵다 아 진지하게 손이 작아가지고 아 꼬김이다 지민씨 4시간 됐으니까 이제 고비입니다 고비 고비 지민씨 고비 오른쪽 사람이 뭘 집을지 선택해 주면 됩니다 아 그래요? 오 잘한다거든 어 1단인데 왜 이따가야죠? 저 지금 2개 잡았잖아요 아니죠 1담부터 가죠 2년 3은 2담부터 아 아 임길도 이렇게 아니었어요 5개 잡으면 이것만 해? 어 그러네 아니야 자 남인씨 알죠 5개 잡으면 5개 트랙 아 소리 커서 아 아 아 아 아 네 형 하늘 높게 던져요 자 B씨 잘해요 자 B 형아 이번엔 한 번에 잡게 한 번에 이번엔 한 번에 잡게 한 번에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아 됐어 오케이 하나 하나 오케이 이게 뭐라고 딴다네 오 오 오 오 오 유인씨 국가대표 그 모으는 느낌이야? 석기 모으면 원래 반칙이지만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못하니까 오케이 꺼기가 뭐야? 꺼기 이 꺼기야 0 0 점수 어 모으기 반칙이지만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산책반칙 오 자 고비 고비 자 자 1단이야? 건들 1단이야? 번들 번들이 있어? 번들이 있어? 번들이 있어? 연수 10년으로 가면 연수를 20 몇 자리에요? 20 3살 그러면 연수를 10년으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어렵다 야 이만큼 자 자 자 4년 아 고비 아 고비네 자 자 고비는 근데 뭐 뭔 의미인데 난 정해주는 거야 이렇게 어렵게 야 얘는 고비를 뚫린다 시인 오케이 2명 딱 7-2개 아 근데 2개로 어떻게 잡았어 또? 살구기 없습니까? 진한 자, 차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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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안 된다! 완전 잘 쳐! 남은 이제 건들! 건들, 건들, 건들! 건들, 건들! 건들, 건들! 건들! 이거, 건들! 건들! 자, 2단, 2단! 자, 2단, 2단! 시발이 되게 많았다. 자, 태용이 아직 2단이야.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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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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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추천드더라! 마스인가요? 아, 추천드더라! 자, 지금 태용이 아직 2단이야. 추천드더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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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심었어. 그래, 왜 안 떨어지지? 저도, 저도 무신코요! 나는, 언제쯤 떨어지나 구경하고 있었어! 내가 한 번 보고 시크를 한구나. 아, 빨리 이거 안 잡고! 오케이! 자, 빨리 끝내줄게! ftysz아 była!!! 형은 뭐예요? 야, 원래... 잡았네! 한 개, 한 개! 자, 윤기 씨! 자, 태형 씨! 윤기 형은 흑기사 한 번 써야겠다! 자, 태형 씨! 다음! 3돈만 해주셔야 돼! 3돈이요! 내가 이거 한 번 해보고 싶어! 오케이! 나 지금 흑기사 플러스 썼습니다, 태형 씨! 자, 진영이 얼마나 잘했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와, 지금 잘해! 맞아 못해! 태형 씨! 미안하게 됐습니다! 자! 자! 오, 씨! 기아 한 번 더 줘야? 민기, 흑기사! 오케이, 흑기사! 야, 흑기는 역시 똥지가 않아! 자, 일단입니다! 일단이요! 진영이 여기서 치는 거 보여줘야지! 오! 진영이 따는데! 숨겨왔던 쟤네를 여기서 뽐내는 거야? 아니! 아니! 숨겨왔던 쟤네를 여기서 뽐내는 거야?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어, 그래! 빨리 끝내자! 빨리 끝내자! 끝내자! 내가 지금 단연이가 아니야! 너가 끝낼 생각이었어? 아, 네가 끝내면 진짜 레전드이지! 내가, 내가, 내가... 레전드이지! 자, 얘너로 가봐! 네가 끝내자! 자, 한 번 뚫어와! 일단 던져넣자! 내가 던지고 잡고! 그래! 잡고! 그래! 인정! 인정! 알겠습니다! 자! 여기 간식이 적혀있어요! 야,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뭐냐? 야, 나 이거 어릴 때 맛있거든! 야, 이거, 이거 돌릴 때 기분 진짜 좋지 않냐? 야, 이거 돌려가는 소리야! 형, 나 한 번만 돌려가면 안 돼? 아, 돌려가! 야, 기분 진짜 좋지 않냐? 야, 이 소리 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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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sn't nobody you are! 아빠 500살 이 funds 소리가 줄 것 같은데? 소리말라. 소리말라. 예 KBS! 아아아! 나 Sang prest, 하! 진 reinforcement! 저거 부터 볼게요. 27번, 35번, 80번에요. 입속에서 와다닥. 저거 찍어놓은 거 같아? 맞습니다. 진짜 맛있는데. 자기 과연 눈쪽 드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거 맞습니다. 아, 쫀디기. 오케이, 앞으로. 와,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이거. 인기 나오면 택배할게요, 이. 인기 나오면 택배할게요, 이. 인기 나오면 택배할게요, 이. 이, 이, 이. 앞으로 오고 싶다. 앞으로 오고 싶다. 앞으로 빨리 이거. 볼 볼 볼 주세요. 러 러기오. 게임 들어가겠습니다. 쭈쭈쭈쭈. 거짓말. 러시아. 러시아. 감사합니다.